네, 입지 비밀 살로트입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계약전 필수 영상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개요는 2024년 4월 중공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사검을 진행을 했죠. 세대수는 894세대 아파트만의 세대고요. 오피스텔을 포함하게 되면 1000세대가 넘는 1150세대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면적은 36평, 국평부터 해서 대형평수까지 45평까지 들어가고 있네요. 주차 대수는 1.38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정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수창초등학교 배정이 되겠습니다. 기본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지를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부역대 심평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역대 심평초 입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는 우선 힐스테이트입니다. 브랜드 선호도 항상 탑급을 유지하고 있는 힐스테이트고 힐스테이트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현재 3호선 초역세권 그리고 향후 광역철도 원대역이 정찬하게 되면서 더블역세권이 되는 옆통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세대급 대단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축입니다. 당연히 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대부분 평지들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지 지표를 볼 때 우리가 평지냐 아니냐 뭘 따지게 되죠. 여기도 반듯한 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수창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초프마 단지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은자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아파트 세대 그리고 105동은 오피스텔 아파텔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로얄동을 제가 1초만에 찾는 법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선 대형평수를 찾아야겠죠. 107A, 107B, 45평이 있는 103동, 104동 남서방향과 남동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서방향은 이제 수창초 조망이 열리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동은 달성공원 뷰가 나오는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평 중에서는 101동, 102동에 달성공원 뷰가 나오는 이 남서향이 로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세대평형 요약을 좀 해드리면 잠깐 말씀드렸던 107A와 107B가 대형평수이기도 하고 조망이 잘 나오죠. 남동, 남서로. 그래서 태평로 전체의 리딩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원 힐스테이트가 태평로 중에서는 대장도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대형평수, 이 107A, B가 태평로 전체를 리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107B 같은 경우에는 도원 힐스테이트의 유일한 4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나머지 평면은 전부 타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99타입과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북향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이면창을 둠으로 해서 그 단점을 커버를 했다. 이 점은 좋은 점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사검 때 내부에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생각보다 개방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84A와 84B 같은 경우 남서양의 달공뷰가 나오는 고층 라인이 인기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원 힐스테이트의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의 비밀 채널에서만 알 수 있는 입지 포인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광역철도 원대역입니다. 광역철도 원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미와 경산을 잇는 철도지만 마치 지하철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철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역철도라는 수단이 대구에서는 없었던 좀 생소한 교통수단이 되는데요. 현재 대구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3호선 이렇게 내부로만 돌아다니는 지하철만 있는 상황인데 대구 외부와 연결되는 대구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이런 광역철도가 도시철도와 만났을 때 이런 시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대구에서는 좀 없었던 형태다 보니까 예상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태평로 쪽에서는 3호선 달성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 라인 중에서는 유일한 3호선 환승역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태평로 주변에 새롭게 들어오는 이 정주 인구만 한 1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 광역철도 원대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게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미와 경산 그리고 외관 이런 쪽에 일자리가 있으셨던 분들. 일자리가 대구 주변 도시에 있지만 교통이나 이런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대구로 진입하지는 못했던 가정들. 자 이런 가정들이 이제는 대구로 들어올 만한 유인이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철도가 정치하게 되는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 주변 신축들에 대구 이외에 구미나 경산 등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의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북에서 대구로 주소를 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광역철도의 효과들이 대구역, 동대구역, 원대역 이런 광역철도 라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구에서는 가장 큰 전국적으로도 좀 규모가 있는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 원대역을 활용해서 3호선 환승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달성공원을 방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동물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달성 토성 복원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의 관광산업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 좀 핫한 대구FC 홈그라운드 경기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대역을 활용해서 대구FC 경기장을 찾는 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광역철도 원대역은 24년 말 개통 예정인데 우선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대구에는 이렇게 정찰을 하게 되고요. 원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토부 용역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국토부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착공, 중공 이런 식의 수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지 포인트는 바로 태평로에서 이 도원일스가 대장인 이유입니다. 앞쪽에서 살펴봤듯이 이 기본적인 부역대 심평초를 만족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우선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비 부분입니다. 도원일스에서 책정된 사업비가 8천억 이상이 되는데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업비가 보통 2천억에서 3천억, 많으면 4,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도원일스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자 그 말은 이 사업 자체의 규모와 캐파가 엄청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가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매입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의 중심 상업 지역에 진행되었던 태평로 신축들, 다른 신축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구역 헬스와 오페라 W가 한 5천억 이상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페라 헬스와 제일 풍경채가 한 4천억 이상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도 상당히 사업비가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서 도원헬스는 2배 가까이 되니까 사업비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게 책정된 현장이 바로 MBC 내거리의 MBC 더샵인데요. 그쪽이 사업비가 1조가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원헬스의 사업비가 8천억이다. 이렇다고 하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반대로 얘기하면 웜가가 많이 들어간 이런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원헬스의 특별한 점은 바로 대형몰 상권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리트 상가가 아닌 유럽 느낌의 대형몰 상권이죠. 상가들만 200개가 넘게 들어온다고 하니 태평로 일대의 상권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상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태평로는 도심 신도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의 형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학원가 라일이나 이런 쪽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도원헬스 데이트의 종로 M스쿨이 확정이 되면서 다른 학원들도 함께 입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평로 학원과 상권은 도일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원뿐 아니라 다른 상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면 주변 아파트들에서 이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광역철도 원대역과 달성공원역에 환승동선이 잡히는 곳에 들어차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상권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수창공원1, 수창공원2 두 개의 공원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주요건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달성공원도 달성토성으로 복원이 되면 또 하나의 대규모 도시공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더욱 좋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계약전 필수 영상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입지비밀 매물 채널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입지비밀에서 다루고 있는 매물들을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